안녕하세요. 예가비 교육강사입니다. 요즘 현대인의 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두피의 문제가 급격히 많아짐으로써 저희 예가비 제품은 나노 테크놀리지 공장을 활용하여 기존 제품의 1분의 30 입자로 만들어 피부 깊숙이 침투하는 능력이 뛰어난 제품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머리의 열을 확실하게 빼주고 두 번째는 머리의 노폐물 제거가 우수하고 세 번째는 모낭의 영양을 충분하게 공급하여 주어 모근으로부터 튼튼하게 잡아주어서 풍성한 머릿결을 만들어줍니다. 바르는 순서는 베케라인, 옆 후드라인, 기쪽 라인 순서로 바를 거고요. 베케라인은 이마와 눈을 관장하고 옆 후드라인은 팔자주름과 반대뼈를 관장하고 뒤쪽 라인은 사각턱과 목선을 관장하여 풀어줍니다. 이제 옆 후드라인을 바를 건데요. 두피에 꼼꼼하게 발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쪽 라인은 이렇게 가운데로 푸석션을 떠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꼼꼼하게 두피에 발라주세요. 도포를 다 하신 뒤에는 이렇게 산소 공급을 시켜주시면 더 빨리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여기 두피가 옥신옥신 거리면서 되게 많이 아팠었거든요. 근데 이걸 쓰고 나니까 이 증상들이 정말 많이 개선된 거예요. 아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부터 촬영이어서 얼굴이 엄청 부었었는데 이걸 쓰고 나니까 붓기가 바로 쫙 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매일 써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